고향을 방문한 수도권 거주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전남에서 어제 하루 동안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강진에서는 서울에서 고향집을 찾은 30대 여성이 확진됐으며 이 여성의 강진읍 목욕탕 두 곳과 식당, 치과 등을 다녀가면서 동선이 겹친 주민들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전남에서는 타 지역에 다녀오거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여수와 순천, 나주, 화순, 강진 등 5개 지역에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813명으로 늘었습니다.